지금 혹시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방송 연기였거든요 방송 연기인데 혹시 로아이 보고 있었어요 선웅이가 이거 이 장면 보고 있었어요 내 생각에 선웅이가 이거 보면서 가지 말라 그랬을 것 같은데 들어가지 마 제발 들어가지 마 제발 들어가지 마 허친 것만 조금만 기다려 제발 선웅이 성격에 100% 여기서 절대 가지 말라고 형 창원 가지마 가지마 이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나 존나 가고 있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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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하지마 마무리 하지마 마무리 하지마 너 가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나 존나 가고 있어 야 이 씨 이런 존나 가고 있어 그거 말고 와 진짜 미쳤다 선웅이가 무슨 생각을 할지 좀 보여요 여기서 무슨 말을 했을지 좀 보이는데 이거 맞혔으니까 아 다행이다 했을 거야 내 생각에 하지마 빠진다 빠진다 볼탄이 이걸 뒤집어 냅니다 곰 부끄라고 라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